개굴 반장 이제는 안녕이야 같이 지내면서 정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쉽다 개꿀 개꿀 다시 돌아가서 잘 지내야 된다 그동안 마치 한 몸이라도 된 것 같이 정말 잘 싸워졌어 잘 가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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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정말 슬퍼 개굴 반장 녀석 잘 지내야 될 텐데 뿅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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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찬 이제 내일 아침에 옮기고 가서 두목님한테 보여주면 우리 큰 상을 받을 거야 드디어 우리 로켓단도 한 건 해냈구만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냐옹 나옹 이렇게 성공한 날 그렇게 날카로워질 필요는 없잖아 맞아 우린 그냥 한숨 자자고 그래도 뭔가 조금 불안한 데냐옹 모르겠다 나도 잠이나 자야겠다옹 저 녀석들은 누구지 개굴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있잖아 저 야옹이는 그때 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개구마르가 모여서 지내는 곳이 맞냐옹 응 맞아 이런 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붙잡힌 거야 내가 구해줘야 돼 근데 무슨 수를 구해주지 나처럼 나약한 녀석이 우리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개꿀 아니야 나는 여메니와의 특훈으로 강해졌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개꿀 알겠지 개굴 뭘 개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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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저 개구리가! 로사! 로이! 저 개구리가 우리 열쇠를 훔쳐갔다옹! 어? 뭐? 뭐? 뭐해 빨리 종사! 이 녀석! 하필 이럴 때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하하 괜찮아 나와라 또두가스 나와라 아보크 저 개굴 반장을 처리해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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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크 공격해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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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크 이 멍청한 녀석 또두가스 공격해 버리는 거야 또두가스 공격 개굴 개굴 또두가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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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역시 납니다 나홍이 배신자야 우리 아들 못 본 사이 듬직해졌구나 우린 니가 야생에서 죽을 줄 알았단다 개굴 저도 제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여민이라는 트레이너가 저를 살려줬어요 개굴 그리고 저를 강하게 훈련시켜줬죠 개굴 역시 그랬구나 개굴 개굴 저기 그때는 미안해 우리가 장난이 많이 심했지? 괜찮아 나도 예전에 모습이 안심했고 약했다는 거 잘 알아 개굴 항상 형들에게 보호받고 누군가에게만 기대기만 했지 개굴 하지만 이번에 다를 거야 개굴 더 강해져서 이번엔 우리 가족들을 지킬 거라고 개굴 아들 니가 더 강해지려면 우리와 떨어져 지내야겠구나 개굴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개굴 인간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을 들켰으니 우린 더 깊은 숲속으로 이사 갈 거란다 개굴 넌 어렸을 적부터 유대감이 참 깊었었지 개굴 너에게 딱 맞는 트레이너를 찾은 모양이구나 개굴 여기서 니가 남으면 더 강해질 수 없을 거다 개굴 그 여맨이라는 트레이너와 계속 함께하렴 개굴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게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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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?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었지? 그러면 더 강해져서 다시 만나자꾸나 개굴 알겠습니다 개굴 잘 있어라 아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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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여맨이 덕분인가? 그때 나는 겁쟁이였지만 여맨이를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게 달라졌었다 그리고 지금 여맨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느낌은 뭘까? 그 꼬마 녀석한테 간다고 그 꼬마 녀석 때문에 우리 작전이 망친 거였어 분하다 개굴 반짝 녀석 지금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? 잘 지내고 있겠지 그냥 왠지 모르게 개굴 그 녀석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음 개굴 응? 어? 뭐야? 아니 너, 너, 너 설마 개굴 반장? 너 개굴 닌자로 진화했구나 와 진짜 멋있다 그나저나 여기는 왜 찾아온 거야? 개굴 개굴 뭐? 나랑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? 너 설마 무리에 적응하지 못한 거야? 개굴 개굴 음 그냥 나와 함께 더 강해질 싶다는 거구나 좋았어 나도 너무 좋아 너와 같이 싸울 때 우리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너무 좋았다고 우리 잘 지내보자 개굴 어머 여맨아 오늘 개구리 반찬이니? 어 어 아니에요 제가 포켓몬 맛있게 먹겠다 뿅 구독 뿅 좋아요 notifications 깨 5 빠stage 링 웃기 뽀 이리 그게 왁 좋아요 그fully People